아, 영국 동아리였구나. 꼭꼭! 가입하고! 시, 쉽습니다. 왜요? 아니, 그, 그게... 여기 앉아도 돼요? 예. 오늘부터 내가 기억에 선생님이야. 연기과의 선생님. 그럼, 미나 때문에 동아리에 들어온 거야. 아니, 골키퍼가 없는데 왜 골을 못 넣어, 비우시나? 정산에 대관람차 타러 갈래? 저 두 사람한테 비빌려고. 핑 빼시려. 미나, 왜 뭐해요? 바보야. 기어가, 나 처음 봤을 때 기억나? 공재님 같았어. 공재님 같았어. 공재님한테 당겨. 넘어걸. sensational해! 공재님 같았어. 조건하기. 감사합니다.